잉여멘 버블럭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 집 아이들과 아쿠아리움에 놀러가기로 했어요 나 아침밥을 좀 간단하게 차려야 되는데 음... 미호가 좋아하는 볶음밥 좀 해줘야겠구만 찌개 좀 해줘야겠다 찌개 아 볶음밥이구나? 볶음밥 하나 해주고 그리고 미아가 좋아하는 미아는 뭐 좋아했더라? 그래! 계란후라이 됐다 자 이제 애들을 불러볼까? 응 얘들아! 오늘 밥 먹고 빨리 아쿠아리움 가야지 야 아니요 너 어제 늦게까지 게임했지? 그럼 아빠 일어나셨어요? 빨리 일어나 빨리 일어나 빨리 가야지 싫어요 저 잘거에요 아이 진짜 이녀석이 아빠 오늘 아쿠아리움 가기로 했잖아 아쿠아리움 안가고 와 어? 맞다! 아쿠아리움 가기로 했었지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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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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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리아 깨우고 갈테니까 거실에 가있어 네 리아야 안 일어나 오늘 아침부터 아빠의 심금을 울리는구나 아빠 안녕하세요 노래 연습하고 있었구나 아 그럼요 요즘 드럼도 연습한다고요 아오오 아오오 이 맨 어 티빈 꿀잼 어 빨리 와 아침 먹어야지 너네들이 위해서 너네가 좋아하는 거 아빠가 준비했어 2층으로 내려와 자 자 밥 먹자 얘들아 자 리아가 좋아하는 계란 계란후라이 아우 계란후라이 난 새우볶음밥이지롱 계란후라이 이거 뭐 안 먹고는 뭐 베기겠는고 자 얘들아 집어서 먹으렴 집어서 계란후라이 맛있겠지 앰프 앰프 눌러서 먹는거야 앰프 눌러서 버리마카니 아빠가 맞는 바구 음 계란후라이 맛있겠지 뭐 계란후라이 안 먹으면 내가 먹는다 안 돼 돌려줘 자 이제 밥도 다 먹었겠다 이제 진짜 아쿠아리움으로 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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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들아 아쿠아리움에 도착했다 우와 오 아 로아 얘 왜 이래? 자 아쿠아리움 가서 우리 거북이도 보고 물고기도 보자 자 여기 들어가면 아쿠아리움이에요 아쿠아리움은 지하에 있어 이야 얘들아 야 여기 봐봐 와 가오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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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 사진 찍어줄게 우리 앞에 서있어 김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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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쟤 어떻게 찍은거야 얘들아 위에 봐봐 위에 거북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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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북이다 거북이 까 야 아빠랑 추억 만드니까 좋지 내려와봐 가까이 가봐보자 가.. 가오리 왜그래 열대 열대 아잇 짱 같아 오 이야 이거 봐봐 우와 우와 진짜 엄청 크다 엄청 무서운데 가까이 보니까 우와 우와 거북이 진짜 커 보다 더 커요 그러니까 빨리 내려와 리아야 거기서 그러지 말고 내려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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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얘들아 이거 같이 사진 찍자 안되겠다 사진 한번 찍어야겠다 음 와 김치 나이스 김치 나이스 김치 와 진짜 이뻐 이거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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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여기 수영할 수 있어 물고기들과 같이 수영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요 점프해볼까요 점프해볼까요 물고기랑 수영이라니 와 거북이다 거북이한테 인사해 거북이 안녕 거북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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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북 거북이 아 거북이 이거 수영하니까 좋은데 얘들아 아쿠아리움 다 구경했다 벌써 저녁이네 와 와 저녁에 보니깐 더 이뻐 얘들아 이제 아쿠아리원도 봤으니까 오늘 또 동물원도 가볼까 좋아요 귀여워 자 이제 동물원으로 출발합니다 여기가 바로 토피아 마을의 동물원 판다집이다 판다집 와 판다 보러 가자 오 야 뭐야 애기판다 애기판다가 여기서 딩굴 딩굴 애기판다 야 납치회 가면 안 돼 내 애기판다 집에 가자 귀여워 야 판다를 그렇게 괴롭히면 안 돼 귀여워 귀여워 판다를 그렇게 괴롭히면 안 된다고 아 여기가 판다 오 판다 여기서 그거 타고 있어 말 타고 있어 귀여운데 귀여워 자 이제 판다랑 같이 동물원 구경해볼까요 저기 한번 가볼까 어떤 오릴라다 어떤 동물 우와 오 고릴라다 고고고고고고고고고 고릴라? 고릴라 야 고릴라가 저기서 댄스 배틀을 하고 있는거 같은데 밥 먹어 밥 클릭해서 먹이기 고릴라야 바나나 먹어 나 바나나 먹는다 귀엽다 여기 하트하트가 뜨는데 고릴라가 아주 좋다고 밥을 먹고 있습니다 뒤에 사슴 있어 뒤에 사슴 고고고 사슴한테 한번 풀 좀 줘볼까 고고고 거고 어디 있지 오 홀아귀다 우와 호랑이가 아침부터 아주 고개 먹어라 얘들아 고개 먹어라 오 와 호랑이다 멋있는데 호랑이 야 여기 들어가면 위험하겠지 오 잠깐만 잠깐만 저기 뒤에 옆에 뭐가 있는데? 사자인가? 저거? 사자다! 사자다! 우와 갈기가 엄청 멋있잖아 얘들아 밥 먹어 내 것도 먹어 이야 멋있어 멋있어 우와 사자 진짜 쫀다 네? 나는 킹랑이가 더 귀여워 고양이? 킹랑이 호랑이 아 호랑이 호랑이 귀엽지 자 저기 반대편 어 이거 뭐지? 몸이네? 공! 공 귀여워 리아다 리아네? 리아야 너 뭐 타고 오는 거야? 저요? 모를 깨달았어요 공중부양하면서 쟤냐타다 쟤냐타래 그거 우리 시청자들이 알까 모르겠네 알지 알지 오버워치 모르는 사람 별로 없어 어 구독 어 여긴 뭐지? 물 포켓몬 있나? 야 기린! 우와 우와 기린 기린아 이거 먹어봐 이거 나무 나무 이거 먹어봐 어 먹는다 오우 귀여운데요? 여기 얼룩말도 있네 얼룩말 우와 지브라 자 얘들아 우리 이제 밤도 늦었는데 집에 돌아가자 그래요 판다한테 마지막 인사하고 가자 판다야 오늘 늦은 밤이 와서 미안해 어 다 잔다 판다들 판다야 잘 잘고 나중에 또 놀러 올게 자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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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자지마 물이랑 같이 가 자게 냅둬 자게 냅둬 자 어쨌든 우리도 이제 집에 돌아가자 버스 타고 어 기념품 사갈까? 기념품 사가자 좋아요 판다 인형 없나 판다 인형 판다 인형은 없네 판다 인형 무조건 사고 싶었는데 여기선 살 게 없네 오케이 그래도 이 곰 인형 하나 사가야겠다 이걸로 곰 인형 사가고요 이제 집에 돌아가서 이제 푹 자자고 얘들아 네 집에 돌아가자 좋아요 자 집에 들어가자구나 어떻게 들어가요? 아 당연히 우리 집은 자동문이잖아 자동문이잖아 자동문이 아닌 거 같은데 차로 연 거 같은데? 됐다 잡았다 요호 니야 오늘 너무 즐거웠지? 아쿠아리원도 가고 동물원도 가고 동물원도 가고 자 이제 집에 들어가서 자자구나 진짜 자렴 오늘 정말 동물원도 가고 아쿠아리원도 가고 정말 좋았지 거북이랑 수영도 수영도 하고 어? 판다도 안아보고 너무 좋았어 너무 좋았어 이겸 그래 빨리 자 너 빨리 자 자 어쨌든 아이들이 다 자는 거 같아요 여러분들 오늘 정말 즐거웠고요 저는 이제 잉현맨 유튜브에 가서 댓글 써야되거든요 저도 이만 가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 하나 해주시고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안녕 좋아요 너 앉아? 하하 뿅 뿅 구독 뿅 좋아요 삥 안녕 안녕 안녕